국내에서 공부하는 중국인 유학생은 7만 명 정도입니다. 이 가운데 1만 9천여 명이 들어와 있고 나머지 5만 천여 명이 개강 준비를 위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입국할 예정입니다. 혹시라도 모를 감염 위험을 막기 위해 대학들이 집단 행사를 취소하고 방역에도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학생들의 불안은 여전합니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가 중국에 있는 유학생들에게 이번 학기 휴학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말 졸업식을 포함한 집단 행사 자제령, 이달 초 개강 연기를 권고한 데 이어 교육부가 코로나19와 관련해 대학가에 내놓은 세 번째 대책입니다. 중국에 남아있는 학생들에게는 온라인 수업을 통해 학점을 이수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중국 유학생들에 대한 실질적 격리 방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을 최대한 줄여보자는 취지지만 대학들은 난감하다는 반응입니다. 이번 학기를 다니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한테는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게 그중에는 정부 장학생을 받는 장학금을 받는 학생도 있고 연속해서 몇 학기에 한해서만 장학금을 받는 학생도 있고 여러 가지 학생들이 있거든요. 국내에 들어오는 중국인 유학생들은 3단계로 나누어 관리를 강화합니다. 우선 공항에서 별도 창구에서 의심 증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여기서 별 문제가 없어도 입국한 뒤 14일은 격리 기간을 갖습니다. 격리 기간을 채운 뒤엔 다시 한 번 건강 상태를 확인받고 학교에 나올 수 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일부 대학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기숙사 입소는 강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BS 뉴스 서연아입니다. EBS 뉴스 서연아입니다.